그러니까 나는 연쇄살인범이다. 30년 만의 평화.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했다. 옷보단 얼굴이네. 인사는 좀 하지. 박광호 경장입니다. 그 놈이 그곳까지 따라올 줄 몰랐다. 그러니까 그때 그냥 가라고 했잖아. 더러워서 죽은 거야? 그 여자 아들이었어. 박광호가 나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박광호에게 가장 소중한 걸 뺏어야겠지. 신규 수차네. 너넨 뭐야 이 새끼야! 주요.